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아 신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면라이더가 됐어 산딜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 전설의 귀한 한때 마스터 2000을 넘었던 고스나리의 새로운 유나이튼 아들이 우와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리의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까 랭킹 한 3판정도 했었어요 랭킹 한 3판정도 해가지고 거무콕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3인하고 5인하고 스타트가 되는 지점이 다르구나 얼른 들어와요 아이디가 뭐예요 이거 좀 바뀌어가지고 나를 잘 모르겠어 일단은 방 만들테니까 들어와요 방 만들테니까 들어와요 스탠더드로 한번 해보지 뭐 날라가서 다시 파는 중이라 아 그렇군요 저도 지금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보니까 221만에 하는 거더라고 내가 어 대부님 대부님 오셨다 오랜만이네 오 축하축하 폰 바꾸셨어요 뭘로 야 우리 대부님 뭐하고 지냈어요 아 포니 아 이런 거는 좀 잘 죽었다고 해야 되나 폐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일단은 스탠더드 배틀로 약간 감 좀 익혀 예 2키고 유나이트 간만에 할까도 재밌더라구요 됐어요 365일 365일 이거 큰일나 소리를 하시네 일단은 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모타가 누구예요 일단은 저는 저기 이상의 꽃 아니 이상의 씨 아니면은 저기 림피아 할 거예요 아 진짜요? 일단 한반 해요 어쩐 이기든 지기든 관계없잖아 스탠더드는 이기면 좋고 일단 한반 노래도 좀 바뀌었더라구 아 15층이에요? 일단 림피아로 어 대부님 대부님께서 캐릭터 고르신 게 누구예요? 나 아래로 가야 되나? 보자 하쌈 하쌈 아 하쌈이자 키라크 아 위로트 좀 도와주시죠 알겠습니다 실력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째 어째 봇이라 그래도 봇한테 지힐 수는 없지 근데 봇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보니까 이거 대화 대화도 아 대화래 대회도 있더만 대회를 참가하려면은 저기 다섯 팀을 꾸려가지고 하는 것도 있던데요 그 날의 악몽이 떠올라요 무슨 악몽 악몽하면은 어제 어제 저기 엄..뭐냐 검은콩님이 대박이었지 검은콩님이 대박이었지 도어 어 일단은 컨트롤이 많이 죽진 않았어 ㅎㅎ 자 왔고 기본이지 시라크다 아 시라크가 진화 형태구나 아직 타이밍을 정확하게 못 읽겠어 아아 아아 그렇구만 뭐 어때요 지금 할 사람도 많은데 뭐 더 많이 오실거에요 전설의 귀환인데 많이 안오시겠죠 넵 졌지요 잡았고 잡았고 얘는 얘는 그거 아닌거 같은데 얘는 컴이 아닌거 같은데 굿 에이스로스님을 위해 지켜주세요 아래쪽 갈게요 어제 컴이라 가볍게 해도 됩니다 가볍게 시라크는 레벨 몇에 지나에요 안뇽 아 키라크가 기본형이고 아아 기본형 자체도 센데 아 하쌤 어 갈가북이 오랜만에 본다 와우 진짜 깨다 아 킬 선택하면 진화할지 안할지 오오 진화할지 안할지도 선택하는게 있죠 오오 멋지다 많이 바뀌었다 아직 이창에 풀린 상태에서는 뭐 잡았고 감히 죽진 않았어요 아 구찌 무슨 구찌 무슨 구찌 아 당근에 다 안스타 구찌 오오 당근마켓 이용하신 당근 애청 자 저 이창이풀은 저기 오오 유전같은데 유저같은데 잠시만요 하더니 아아 살려고 했는데 못잔거구나 이런 그면은 살려고 산 어이 아니 안살려고 한게 아니고 살려고 했는데 못잔거네 아 와 돌격을 하네 시라클 상대로 돌격을 하다니 야 시라클 엄청 세다 와 시라클 장난 아니다 아 블랙힐러님 구아 안녕하세요 돌격 이런 Alles 앙 앙스타 인형이나 샤탈 고민중입니다 오우 돈 많으셔 언제와 보겠어 또 아 알겠습니다 대회 화이팅 보니까 대회 아무나 참가할 수 있던 것 같던데 다섯 명만 모이면은 오 멋져 핫쌈 아마 랭크하면은 에이스로스님 못하실거야 이번에는 저기 그 뭐야 대분이 왜 떠나셨어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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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영 두 명 잡았지 오우 진짜요 굿 또 몰라요 지조님 어 어 나중에 보면은 갑자기 곧씨나리 곧씨나리가 갑자기 막 어 2500쪽 올라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곧씨나리가 다시 이 전설이 다시 포유나를 잡았다는 거는 어? 어 대회 연습 때문에 같이 못하지만 친추누 해둘게요 라고 하셨어요 아 알아요 알아요 오오 게임 제압 팔아서 만육천원 게임 못팔았는데요 영상은 안돌아가는데 채팅은 되네요 영상이 안돌아가요? 게임 앞에 게임 아 게임 앞에 아 저거 좀 야 오타를 잘못해가지고 약간 위험한 화폐를 좀 얘기하셨죠 위험한 화폐를 얘기하셨죠 지금 아 진짜요? 아 그치 이 맛이지 이상의 풀은 이상의, 이상의 꽃은 이 맛이지 어디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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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상대 상대가 되나? 위험하다 어우 세웠다 와 죽는줄 알았네 와 진짜 죽는줄 알았네 와 진짜 죽는줄 알았네 와 죽는줄 알았고 오지마 아 젠장 조종 잘못했다 기가 드레인해가지고 한 번 해볼까? 탱커로 한 번 활약을 해봐야지 오랜만이니까 재밌다 비투리얼 너무 싫어요 됐어 드디어 탱커로스의 모든 역할을 수용할 수 있 수용할 수 있겠어 좋아 오 뭐야 언제 잡았어 멘티스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이 방식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몇초대 내려가야 되는지 완전 까먹었어 지금 내려가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잡았고 역시 탱커야 역시 제대로 된 탱커 다 잡았어요 탱커 Yazid 지금이야 탱커야 와우! 아이고, 내가 두면 안되는데 뭐야, 나쁘자. 오랜만이니까 재밌네 가시죠 위에 가야돼, 위에 가야돼 레벨 버스 10입니다 얘는, 얘는 NPC다 나한테 레벨 주는 NPC 그리고 얘는, 얘는 NPC가 아냐 다 잡았어요 오크나리가 양악하는데? 큰일났네 아 89%! 아, 게임 앞에 8x8 오, 진짜요? 뭘, 뭘 팔았길래 그런거야? 게임 앞에가 뭐 있는데? 지금이야! 빵! 빵! 이 정도면은 할만하지 골드? 무슨 게임을 팔아, 무슨 게임 제어를 팔았길래? 무슨 게임의 제어를 팔았길래? 되게 신기하다 아이온 음 MMORPG 아, 좋구나 다 잡았죠 이거는 뭐 밥이지 걸어다니는 밥 골드 골드? 어, 골드는 몬스터 잡아서 버는 건가요? 야, 근데 8억 8억 정도 모았는데 그건 16,000원에 팔 수 있다니 신기하구만 아, 장비를 팔았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안녕? 아, 이런 골씹나이가 너무 잘하는군 산딜림하고 골씹나이가 너무 잘해 큰일났구만 ㅋㅋㅋㅋ 너무 잘해 자, MVP는 골씹나이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비로 돌아가고 아, 진짜요? 왠지 이제 누가 들어오실 것 같은데 어, 아 이분이 그분 맞나? 마스터컵이네 마스터컵 이게 레벨이 어, 레벨링이 어떻게 됐죠? 레벨링이 기억이 잘 안 나 왠지 왠지, 저기 검은콩림 들어오실 것 같아가지고 왠지, 저기 검은콩림 들어오실 것 같아가지고 홀로웨어, 패션 홀로웨어, 패션 처음에 얘보고, 나 가면라이더인줄 알았어 흠 뭐야? 깜짝이야 나, 멈출 줄 알고 깜짝 놀랬네 렉이 너무 많다 근데 더 하실 분 안 계시면 한 판 더 하겠습니다 레벨링이 마지막으로 랭크 매치도 한번 해보는 건데 랭크 매치도 아까 세 판 했는데 두 판 이기고 한 판 졌어요 이번엔 사람 이길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번엔 닌피아로 베로트 베로트 잠깐만, 나 아래로 내려가야겠는데 이번엔 이번에도 컴종 같은데? 초콜릿 먹으니 그렇구만 아, 그쵸 그게 아니고 또 컴인 것 같아가지고 이만 빡셀듯 왜요? 사람인가? 아아 하긴 내가 레벨업을 해야되는구나 참 아, 컴이네 왜요? 살려드릴게 뭔데 헬키장 오, 헬키장 좋은데? 오, 헬키장 좋은데? 잡았고 아, 아깝다 잡았고, 오케이 아깝다 어차피 치료인 애는 못해 잡았다, 자 명상으로 해가지고 잡아주겠쇼 잡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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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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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오지 어어 도우니 잘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늦었지만 근데 너무 무리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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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한테 레벨을 주지마 왜 레벨업을 한거야 뭐야, 왜 레벨업을 한거야 안 돼! 위험해! 지금 이걸로 지금 좀 뭐지? 저기 감을 익히는 중입니다 타이밍하고 감을 좀 익히는 중입니다 타이밍하고 감을 좀 익히는 중입니다 참 잡았고 컴이라서 굿! 아주 좋아요 레벨업을 충분히 하고 어이구 어이구 어이클날뻔했다 위험해! 하지만 내가 이겨 하지만 내가 이겨 일로와 컴온 이것도 항복하겠구만 약간 좀 반응이 좀 느린데? 아아 아깝다 야아 으아아아아아 아아 아직도? 그렇구나 바뀐게 없구나 야 근데 아까 슈라크 보니까 엄청 째던데 길이 엄청 잘 먹히던데 됐어 잡아주고 잡았고 잘가라 암비야오 하나망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 망킹 오심을 좀 활용합니다 전설이 기완했습니다 그 전설이 지금 감을 익히는 중이에요 감을 아 언젠가 랭킹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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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랭 너무 쉬워서 값만 딱 익힌기 딱 좋은 네에 그래서 닌텐도 퀴으치 저거 산거 샀잖아요 저 새로 안샤도 되는거 저 저 스위치가 두대에요 그 너무 쉬워서 안샤도 되는거 우리 너어어어 어 못난다 아직은 필작에 한 번 더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이겨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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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링이 내가 더 좋아 잡았고 잡았고 쒸어! 제발 잡을 수 있게 해줄게요 잡을 수 있게 해줄게요 오케이 잡았고 이거는 뭐 거의 학살이죠 네 어이구 레벨이 다 레벨이 달라 임마 또 항복 나오겠구만 시시하구만 어요요요요요 이건 좀 위험하다 잘가라 딴 사람 방 어떻게 가요? 제가 초대 질리면 돼요 아 안돼 살려 죽여! 어게 잡았다 잡았다 다구름 못 이겨 다구름 못 이겨 다구름 못 이겨 다구름 못 이겼다고 안돼 아 나리님 이기 보죠 고시나리오 아 애들 레벨업 시켜줬어 레벨 엄청 올라왔을텐데 양악했네 양악 아 나쁘진 않아요 레벨링이 너무 달라 가운데 가운데 가줄게요 레벨 15 랍 만렙입니다 브런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레벨 15 만렙 전철의 기완 고시나의 방침을 잡으셨습니다 지금 때려... 때려도 되나? 지금 아직 죽은 애가 없어가지고 때리면 안될거 같은데 말로우 감사합니다 된다 수창인데 방종... 방송도 하시는군요 그럼요 같이 하죠 일단은 오늘은 제가 감을 살리게 해서 스탠더드만 할 예정이거든요 나중에 제가 따로 올려놓을테니까 같이 저기 렉매도 하고 그래요 다무아 다무아 굿 굿 가자 이제 지킴하면 돼 브런치님은 리익이... 리익이 어떻게 되세요? 안녕? 레벨 차이가 좀 안나는구나 잘 가라 굿 아 브런치 카페 브런치여 아 아이디가 있나? 그 아이디가? 너는 내가 잡는다 넌 내가 잡는다 아 아깝다 알겠습니다 스탠더드로 같이 한번 감을 이 킬이싱은 어떠십니까? 첫번째는 북에 두번째는 봉게 아아 아 아 너무너무너무 세게 했나? 살살할거 그랬나? 간만하니까 엄청 재밌네 아 아 진짜요? 오케이 됐어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런치님도 한번 하실래요? 브런치님은 안계.. 안계시는데? 어 어 들어오셨다 들어오셨다 친구 추가 오오 테트리.. 테트리스 김님 어서오세요 아 진짜요? 이정도면은 사람이 걸리겠지? 아 도우님 어서오세요 저 감을 익히는 중입니다 네 아 북에는 침출을 안받아서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스완장대! 출동! 뭐야? 아아 아 그러셨구나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주 할거니까 자주 놀러오세요 내면이 해도 되지 뭐 내면이 해도 되지 뭐 콘텐츠 부활 그러니까 이거 현지라고부터 안했는데 오케이 렛츠고! 림피어를 할까 이 향의 꽃을 할까 렉이 너무 심하게 걸린다 위로 저는 아래로드로 검은콩님 에이스 로스님 화이팅! 아래쪽에서 제가 캐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흠 근데 요새 그 유나이트는 하는 사람이 많은 편인가요? 3렙인데요? 괜찮아요 레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을 다시 한번 익히시길 바랍니다 검은콩님 3렙 네 멈추 3렙 2렙 2렙 3렙 2렙 3렙 3렙 4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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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렙 4렙 아, 유나이트하는 유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렉이 좀 심하게 걸린다. 게임 렉이 심하게 걸린다. 파이팅! 아, 진짜요? 자, 투 EV 어, 얘는 다른 EV 같은데? 위에는 잡히나? 아, 아깝다. 아, 이번엔 유저네. 참았네. 아, 안되겠다. 빠져야겠다. 이번엔 유저다! 굉장히 야도란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위험하네. 레벨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레벨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 천장!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욕심을 너무 부렸어. 아, 지나채가 다르구나. 어쩐지 히킬이 다르더라. 아, 아깝다. 우와! 우와, 죽는줄 알았네. 우와, 죽는줄 알았다. 와, 어렵네. 아, 진짜 컨트롤이 약간 어려워요. 레벨 5를 만들어서 레벨 6까지는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번엔 유저라 하니까 약간 재밌다. 아, 못잡았다. 오오! 파괴 가능손이야. 유명한데? 왜 안내려와요! 내려와야되는데? 됐다. 나도 레벨룩 만들었다. 아직 안때리지? 아, 레벨링이 약간 좀 애매하다. 그 다음 전엔 안을 못하겠다. 헤헤. 이번엔 더 락이 안되었다. 그 다음 전엔 더 락이 안되면 좋은 점은 또 락이 안되데 그 다음 항이 되겠지요. 좀 더 락이 안되면 더 락이 안되면 다시 북에에 당어집니다. 그래도 헷쐓고 와 나 저거 싫어 야 아래쪽 위쪽 이번에 지겠는데 잡았다 어 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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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가야돼 에이 위험해 도망쳐 도망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푸른이 빨로 감시합니다 아 유저라 하니까 재밌네 또 다른 재미네 이렇게 긴장감도 어느정도 있어야지 아 잡았 야 아 못잡는다 아 아 아 아 아 아깝다 아 와 위험하다 그치 이런 긴장감 이런 긴장감 오랜만에 느껴보는 긴장감 이런 불리함 지금 유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게살기 게살기 아 젠저 적을 먹냐 어떻게 일단은 일단은 나는 비키자 자 레벨업을 해야겠죠 이번 제가 뉴비 뉴비 유입 전문가입니다 뉴비들은 다 곧비나리를 통해서 들어오지 자 레벨 13까지 맞춰놓고 유나이트 기술 맞춰놔야 되니까 뭐야 뭐야 위에 뭐야 잡았어 오케이 됐어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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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잡았고 잡았나 잡았다 그렇지 나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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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시네요 힘내요 뉴비가 많았죠 그래 뉴비 저희 뉴비 뉴비 입문 전문가 고씨나리 문제는 고씨나리도 뉴비라는 사실 너무 오래 20 2221만에 첫 시작탄 때리고 있나 때리고 있구나 와 나 저거 싫어 어우 위험해 위험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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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친니구아 안녕하세요 다행퇴 다행이다 다행이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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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퇴면 돼 가운데 가자 오케이 됐다 프리저 프리저 잡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유나이트 기술 모였고 레벨 14고 지금 지금 때려야돼 지금 때려야돼 아 아 아으잉 와 mie치겠다 때려 아ㅏ아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이야 역시 전더만게임 야 전더만게임 나는 보호를 하고 싶으면 되겠구만 자 어디로 올거니 어디로 올거니 이겼다 이게 바로 역전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역전승이라는 거예요 봤죠 이거 이거 데뷔작 데뷔 데뷔를 열심히 야 완전 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에 썬더만 게임으로 완전 캐리했어 야 피카츄가 좀 많이 물모이에요 자기 캐릭터를 찾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브런치니 나가셨네 아 진짜요 어 정주님도 계신다 오랜만이네 정주님 오랜만이네 전에 해봤는데 해봐요 더 들어오실분 안계신가요 오늘은 스탠다드로 감을 좀 익혀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때 제가 마스터 2천 2천4백인가 2천 2천 2천4백까지 찍었던 사람이에요 리깸노님 고아 안녕하세요 출첵 감사합니다 근데 221동안 안하다가 이게 제가 2천4백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 미친듯이 했어요 진짜 미친듯이 해가지고 2천4백까지 찍고 네 근데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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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4백이면은 그때 2천4백 때 진짜 랭커들은 진짜 랭커들은 3천 찍고 막 그랬어요 놀랍게도 아직 치킨 이벤트 중입니다 맞아요 치킨이 지금 썩었어요 썩었어 지금 썩었어 지금 뼈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3분이나 더 받아가셔야 되는데 치킨이 뼈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이러다 뼈 없는 치킨 선물해줘야 되고 자 일단은 안 들어오실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뼈만 있는 치킨 뼈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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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자 이겨보죠 또 다들 이기 준비 되셨습니까 고 화살 연료를 했듯요 그러니까 이번엔 파괴강션으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면 위로 가야 돼 나는 밑에 분이 뭘 고르실지 모르겠는데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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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숄라빔 제가 오랜만에 해서 그래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해서 그래요 숄라빔 그치 숄라빔 맞아 맞아 숄라빔 이었다 몰라요 파괴강션이나 위력 비슷해 네 아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222일만에 했다니까요 처음에 들어왔는데 222일만에 접속하셨군요 하면서 막 이것저것 많이 주더라구요 리자몽 솔라는 90 아 진짜요 깜깜이 만나보셨나요 아니요 깜깜이는 뭐예요 두트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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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두트리오 오랜만이다 네 자석 때문에 높은건데 아 진짜요? 욕심보다 더한 놈인데 아 진짜요? 깜깜이 이야기 하지마요 도대체 뭔소리야 깜깜이가 누구야 야생포켓몬인가? 야생포켓몬인가? 아이고 내가 다 먹으면 안되는데 흠 뉴비 절단기 진짜요? 됐어 내가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깝다 아 위험해 위험해 오케이 아 죽을뻔했다 와 잡을게 있었는데 잡았다 오케이 욕심넘구려 야 진짜요? 자 말로찍림 말로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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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잡았어 아 못잡았어 아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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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 아 잡았다 아 잡혔다 잡고 잡혔다 잡고 잡혔어요 말로찍니구아 안녕하세요 말로감사합니다 오늘은 간만에 복귀한 한때 랭커 마스터 2400이었던 고스나리가 다시 한번 감을 익히고자 호텔 여기 잡았다 오케이 감가미가 도대체 뭐야 과연 파이어 오지마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와아 힘들다 솔라빔 솔라빔이 얼른 와야돼 레벨 7까지는 어떻게든 올려야돼 아니 깜깜이가 도대체 어떤 사기캐길래 그래 요 식리스 요즘에 쓰는거 많이 못봤네 그러고니까 잡았고 아 못잡았다 아 이런 큰일났다 와 죽을뻔했다 상대를 말.. 아 진짜요? 레벨을 빨리 올리고 아래쪽으로 가야겠어 아래쪽 위험해 잡았다 오케이 제스터 아 못잡았다 아 못잡았다 잡아야되는데 범콩이 너무 가면 안돼 너무 가지마 아 너프 먹어요 아 잠깐 거기가 아니야 어 이거 위험한데 범콩이.. 오케이 잡았쇼 오케이 됐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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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굿 내가 왜 텔레포트 샀지? 아래쪽 그대로 밀고 갔어야 했는데 이게 바로 포켓몬 유나이트라는 예전에 칸 때 갓게임이었던 지금은 썬서 망겜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게임입니다 잡아드릴게요 지금이야! 잡았고 오케이 잡았쇼 오케이 굿 나쁘지 않았쇼 잡았고 잡았고 오케잇 굿 나쁘지 않았쇼 잡았고 잘 못내려 핫 안보이지만 오지마 오지마 오.. 살았군 아직은 아니야 위에 한 명 지키셔야 되는데 굿! 아주 좋아요 아 젠장 조준 잘못했네 잡았어! 오케이! 잡았고 어제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뭐가 재미있었어요? 아 물론 예, 재미는 저기 그분이 다 보셨지만 우리 검은콩이 계속 다 보셨지만 어딨어? 지금이면은 필땅 있어도 돼 뭐야 누가 묻혀갔어 그래도 위에는 가져갔다 아 못잡았다 잡았어 오케이! 아 위험해! 공격도 올라갑니다 아 진짜요?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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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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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장난 아니다 이거 이기겠다 썸맘게임 자 벨루아님! 벨루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곧씨날이예요!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곧씨날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졸라비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접속한 오랜만에 포유나를 접속한 곧씨날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때! 엥? 뭐냐 저기 마스터 2400까지 갔던 흠 오 잡혔어 오케이 흠 이겼는데? 이게 히치 하나 망가뜨려 먹고 그 다음부터 안해가지고 자 중앙 중앙! 시청자도 있는데 어 그럴까요? 아 못잡았다 잡았고 오케이 오 이상의 꽃이 있네 하지만 내 솔라비메 못당하지 이거지 잡았어 오케이 아! 몬스터한테 죽었어 아! 너무 무리했어 얼른 잡아요 얼른 잡아요 프리저! 프리저! 프만겜 프만겜 보여줘 프만겜! 안돼! 위험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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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지 저거 저거는 제가 잡아놓겠습니다 오지마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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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벼우! 이끄셔! 어 오케이 다 잡았어요 끝났죠? 이게 바로 게임셋 넷! 클리어! 예! 클리어란 다른 이 단어의 게임이다 여러분 아 진짜요? 그거 어떻게 봐? 이거.. 이거였나? 아 이렇게 보는거구나 아 나 레벨 다 됐구나 아 나 레벨 다 됐구나 안녕? 안녕! 야아아아아아 하하아아아 반려아 이게 바로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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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다 잡.. 다 맞았으면 해서 끝난거였는데 5 4 3 2 1 2 2 3 3 아 간만에이까 재밌네요 자시안이 누구야? 네 자시안이 누구야? 음 로비로 돌아가구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커스텀 배틀 커스텀 배틀 어? 이제 4대4네? 아 5대5가 돼 있겠구나 5대5로 가야지 이번에 처음으로 차면 점수리 포켓몬 안그래도 뮤도 있던데? 뮤 아아 샌딜리 감사합니다아 포인트 0점 넣은거 같아요 하하하하 아 진짜요? 근데 많이 안계시면은 바로 스탠더드 갈게요 아 그렇죠 아니에요 대회모드는 다음에 네 아니 일단 더 일단은 같은 팀에 편성하세요 일단은 스탠더드 가자 아닙니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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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이거 차이가 너무 심해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해 고스튜나리가 아무리 오랜만에 한들 아직 44%라니 해봐요? 아 지... 저가지고 막 새로 산 핸드폰 던지면 어떡해요 안돼 검은콩님의 핸드폰을 지켜주기 위해서 고스나리가 지금 2대1을 제한하지 않는 바입니다 오늘 새로 사셨잖아요 새로 사시자마자 중고품 만들 수는 없어 선을 넘다뇨 고스나리도 네? 어? 옛날에 네? 2400 넘고 네? 다했어 자 일단은 그러면 2대2 한번 해볼게요 일단 림피아로 가는게 날라나? 아니야 이왕이면은 공격적인 캐릭터로 가는게 훨씬 나을 것 같애 옛날이 옛날이죠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재밌긴 하다 상대팀은 방풀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방풀하지 마세요 제가 위로 가겠습니다 킬가르도님 아래로 가세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히스 하나 망가뜨렸던 게 그것 때문이에요 아니! 랭크에서 안 움직이는 녀석은 진짜 뭔소리에요 어 어 레벨은 빨리 오는다 어 레벨은 빨리 오는다 어 레벨은 빨리 오는다 아하 아오! 검은콩린 레벨링 좋아요 좋아요 하지만 골씨날 얘기는 안되지 됐고 잡았고 일단은 뒤로 후퇴 오케이 이쪽이 아니구나 됐쇼 잡았다 오케이 가자! 오케이 잡았고요 오시나리가 아무리 어 예전에 한들 어 뭐야 퀵살기 아기 아아아아ㅏ아아아 아깝다 골씨날이가 아무리 어 처음 한다 에 오랜만에 한다고 한데 모기가 너무 세요 너무 세 이럴 줄 하시면 피자이 치지 말걸 가자 오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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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뺏겼어 와아 빠른 포기는 예 빠른 포기는 고시나리게 크림이 될 수도 있어요 봤죠? 그니까 이거는 이러면 안 돼요 0킬 싱니 나도 하고 싶어요 언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겼어 이겼는데 유입이 많이 그러니까요 네 처음하시는 분들 다 환영합니다 네 일단은 스탠다드 한번 가죠 네 올라와요 스탠다드 가요 올라와요 스탠다드 가요 자 단톡도 있구요 유튜브도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거뭇콩이 올라와요 거뭇콩이 올라와요 여기서 한 명 더 들어오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 좀 보고 올게요 오케이 진화양님 감사합니다 정주님 진짜 네 아 곧 매니저 올려드릴게요 이번주에 올려드릴게요 디스코들이 있으니까 디스코드로 한번 해주시면 좋구요 초대 초대 못보게 초대 네 저 랭 해도 돼요 오늘 오랜만에 한거라서 원래 지금 원래 마스터 2400이었다니까요 마지막에 한게 마스터 2400이었어요 그나마 좀 많이 올렸다구요 예전에 제 랭 뭐냐 저기 유튜브 예전에 이거 플레이한거 영상 진짜 많아요 와 이걸 올려주시네 진화양님은 올려드려야지 아 진짜요? 이게 되는 날이 있어요 안되는 날도 있는데 되는 날에 하면은 랭크 금방 올라요 진짜 랭크 진짜 금방 올라요 자 거뭇콩이 안 들어오시면 시작합니다 오늘은 감 좀 익히려고 아 19층 코인이 부족해서 못새네요 인원 코인이 부족해서 못새네요 어 진화양님 벌써 가시는 거예요? 네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어 진화양님의 목소리도 듣고 싶은데 왜 자꾸 못들어가게 돼서 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단 림피아로 림피아로 견제 위주로 가겠습니다 모기가 모기가 림피아 너무 예뻐요 그쵸? 제가 이 림피아땜에 그 뭐냐 저기 유나이트를 못 끝낸다니까 그쵸 제가 현지가 있어 산거 이상의 꽃하고 림피아 지금 말로님이 들고 있는거 나 저거 처음에 보고 어 포켓몬 유나이트 저기 가면라이더랑 저기 그거 했나 해가지고 되게 그러고 있었는데 저 현지라는거 아직 돈 남아있어요 천육빙인가 남아있어요 지금 크리스탈 마기리 마길라씨는 또 뭐야 처음 보는 포켓몬이 메시붕 마길라씨는 처음 본다 파이팅 맞아요 다 가능해요 잡았어요 뺏기기 뺏길바에야 내가 먹는다 저는 퓨치 능무했다 아 진짜요? 좋아요 좋아요 됐죠 견제 견제 위주로 갑니다 가끔가다 렉이 좀 심하게 걸리는데 기분탓인가? 리빅 says 됐죠 됐죠 빠져빠져빠져빠져빻어 굳이 갈휠없어 부터 경 한국 잡았자 x3 아 잡아야돼 에헤에에이 explicitly 못잡았나 아 못잡았다 그렇지 잡았자 오케이 아 아깝다 좋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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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게 유나이트지 일단 저꺼부터 먼저 먹고 됐쇼 그 다음에 우리꺼 먹으면 돼 봤쇼 이게 바로 옛날에 고캐리라고 불렸던 고시나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감히 죽진 않았어 어 위에가 좀 위험하네 오타쿠니 고아 안녕하세요 어 네 자칭 자칭 자칭이에요 자칭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돈주고 만들었어요 아래쪽 아래쪽 내려와야 돼요 안치나? 안치나? 내꺼지롱 내꺼지롱 어어 이럿 그쵸? 그쵸? 못하지 않는다니까요 옛날에 그래도 한창 랭커였는데? 어 내가 시차나 망가틴구나보니 안했었는데 컴온 일로와 이제 레벨 차이 난다 이제 겁주고 빠지는 겁니다 겁주고 빠지면 돼요 더 이상 갈 필요 없죠 겁주고 빠지기만 하면 돼 위로 가요 위로 가요 제가 아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위로 가요 아 킬가루도님이 아래 지킬래요? 제가 위로 갈게요 그쵸 감사합니다 그런 칭찬이 그런 칭찬이 고팠습니다 아 젠잡 잡았고 아 젠잡 위험하다 아 위험해 아 아 아 밀리는데 위에서 밀리는데 위에서 아 아래쪽 가야겠다 아 아 아 아 아드레 먹지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왜왜왜왜왜 유나이트를 왜 거기다 쓴 거야 이런 초보자식 좋았어 좋았어 나쁘지 않아요 아래쪽으로 오세요 아래쪽으로 20초 남았어요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되게 겁났네 그렇지! 힐가루 화이팅! 그렇지! 잡아버리는 거야 그냥! 그렇지 굿! 아래쪽은 우리가 재패한다 가자 시캄쩍!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렛츠 고! 오케이 어우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얘 무서워 얘 무서워 하지만 다굴 앞에서 장사가 없이 그렇지 그만 때려야겠다 킬 당할 것 같애 됐어 오케이! 굿! 빠져x3 빠져빠져빠져 우리가 유리해 지킬 테니까 오세요 빨리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오케이 왔어 살게감지 굿 아직까지 유리해 아직까지 유리해요 유나이트를 썼으니까 유나이트를 저기 썬더 나올 때까지는 모아놔야 되니까 최대한 몬스터를 잡아가면서 뭐야 위에 지킬 사람 있죠? 있죠? 지킬 사람 있어야 돼 안녕! 이게 바로 골씨날이지 이게 바로 야 시원한 승리 봤습니까? 자 유나이트는 다 모았고 레벨업을 좀 해야 되는데 아 위험하다 빠져야겠다 얘 못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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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 돼! 그리고 이제 다시 이러는 거지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렛츠 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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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위험해 끝! 피하는 거야! 피하는 거야! 아아! 와 찾았다 어 랭전도 시참은 하는데 오늘은 랭전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제가 간만에 해가지고 즉 지금은 제가 저기 그거 하는 중이라 잡았다 오케이 끝! 감 좀 익히는 중이라 봤죠? 이게 바로 골씨날이의 옛날 실력이라고요 여러분 센스 요군 센스 요군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삼박자가 다 완벽했어요 여러분 랭전으로 했었으면은 우리 마스터 금방 갔습니다 아 진짜요? 이상할 거 쓰세요 문은 굿! 하필향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씨날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인 고씨날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센스가 좋은데요 오늘따라 좋네요 네 오늘따라 좋아요 네 야 두 분 남았습니다 두 분 더 들어오시고 만약에 하실 분이 어 여섯 분 정도 되시면은 커스텀 배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이아? 나 이거 처음 해봐 테이아는 처음 해보는데 테이아는 뭐예요? 테이아 한번 해보죠 뭐 아 진짜요? 아 랭겜 맵이구나 아 랭겜 고씨날이가 복귀 유저입니다 오늘 222일 동안 안했어요 스위치 망가진 사건 이후로 안했다가 자 로비 혹시 아이디 모르시는 분은 이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썬더말고 레쿠 레쿠자? 레쿠자는 누구야 아 그 맵 개방이 안됐어요? 초록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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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잼 있는데 자 하실 분 안계신가요? 하실 분 안계시면 한번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랭겜 맵이랍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지켜봐 이제 포켓몬이 좀 다를거고 보니까 저기 맵도 좀 다른거 같은데 그니까 안녕하세요 곱씨날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인 곱씨날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곱씨날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림피아 견제로도 가겠습니다 아래쪽이니까 견제 쪽으로 들어가서 아이고 중앙 아래쪽이야 아 보전이예요? 보전을 위한 뭐 예 알아서 하세요 네 방봉을 시참한다고 바꿔봐요 그럴까요? 시참 환영 자 시참환영을 좀 약간 강조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아 그렇구나 어 노래가 다르다 아 아 아 잠깐 다음에 바꿀께요 오 뭐야 뭔가 다른데? 오 뭔가 다른데? 다르다 오 뭐지? 우와 뭐지? 제가 레벨업을 해야되니까 해피너스님은 저한테 웬만한거 다 주셔야돼 제가 레벨업을 먼저 하는게 중요해 이게 보전이니까 가볍게 대놓고 때려도 어차피 안 뺏어가 오 오 좋다 뭐지? 됐죠 보전이기 때문에 견제 아 견제 쪽은 안가도 되는데 견제보다도 약간 좀 저기 히피드 쪽으로 가가지고 약간 농락하는 농락하는 재미도 있는데 아 못잡았다 오 쭈 얘는 봇이 아닌거 같은데? 아 탑에 아 진짜요? 아 그럼 위를 가야되는구나 아래쪽이 아니고 어디서 뺏어먹을려고 굿 위비님 잘하고 계십니다 잡았구 해피너스 님이 느시면 될거 같애 아래쪽이 중요한게 아니구나 어어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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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아래쪽 공략을 했으니까 위쪽에서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아봤어요 이게 바로 고스나리 피지컬! 고스나리는 머리로 게임하지 않는다 피지컬로 게임한다 범콩리 잘하시는데? 범콩리 잘하시는데? 흠 이게 바로 피지컬이다 이마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고아 안녕하세요 외국분이신가요? 웰컴 투 마이 브로드캐스트 아이 캔 스피크 잉글셜으므로 어 웨얼 아유 브라우 이제 위에쪽은 뭐 관계.. 어 이게 여기가 막혀있구나 얘는 뭐지? 뭐야 레지스틸은 뭐야 얘는 뭐야 뭔데 뭐 뭔데 씨 아 팔로 아임프롬 슈웨델 땡큐우 땡큐 포 팔로잉 미이이 웰컴 I have 유튜브 채널 If you like my If you like my 채널 Please subscribe my 유튜브 채널 땡큐 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 홍보 감사합니다 야 오늘 게임 뭐 잘된다 되게 잘되는데 이거 스틸 스틸해야 어 뭐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때리지마 때리지마 안녕 널 잡아주겠어 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읐 Do you know Do you know Pokemon United 아임 컴백 유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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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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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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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빠른 항복 좋습니다 고스나님 피지컬로 게임합니다 오늘 왜 이러지? 오늘 고스나님 미쳤는데? 아 키드 탄즐 미스 키드 탄즐 아유 스크리머 어이 뭔가 가면 라이더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야 한 분 더 들어오실 분 계신가요? 어? 어? 안하숭님이다 안하숭님 되게 오랜만이다 어 잠깐만 안하숭님 되게 오랜만이다 내가 이거를 초대하는 순간 어 고스나님이 오랜만이에요 다시 유나이트로 돌아오셨네요 네 오케이 좋아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대화를 안하시지만 고스나님이 혼자 텐션이 올라와서 열심히 대회 방송하고 있는 고스나님의 솜방송입니다 또 이겨보죠 파이팅 파이팅 누가 레디를 누가 레디를 안하숭님 오랜만이에요 어 위비님 어디가셨어요 구아구아 잘 지냈어요 구아구아 나도 팀에 넣어줘 뭐야 뭐야 지금 나 못눌렀어 못눌렀어 아니 자꾸 인식이 늦어 응 엄청 고민 안하숭님이 거의 초반 초창기 입문인데 초창기 입문이래 초창기 초창기 멤버에요 멤버 안하숭님 그 느낌표 팔로워 한번 해봐요 겟니딴 토스트님 구아 안녕하세요 고스나님 방송에 잘 오셨어요 덜덜덜 오호호 늦었어 또 괜찮아 다음판에는 그러면은 우리 내전 한번 가죠 내전 한번 가요 이번엔 보전이 아니기 때문에 보전이 하는거에 따라서 농락을 할지 저기 견제를 할지를 제가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제가 위로 갈게요 저벤님 구아 안녕하세요 출첵 말로님이 중앙 위비님이 어떻게 하실래요 위로 가실래요 제가 아래로 갈까 아나숭님 피카츄네 네 제가 아래로 갈게요 빨로 109일제입니다 피지컬로 승부하는 고스나리의 방송 어 뭐 뭐 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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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오케이 어 뭔가 뭔가 음악이 되게 웅장하다 임패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다 보십니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견제기 때문에 아나숭님 레벨 먼저 올려주는게 맞아 보전은 아니겠지? 음 나쁘지않구만 제가 일쩍이틀 레벨업하고 도와줘야되나 네 아니야 레벨 4까지만 좀 견디자 됐어 빠질때쯤에 빠질때쯤에 어 뭐야 안빠져도 되잖아 어 스라크님 오셨다 오케이 보전같은데? 이거 보전이죠 뺏기 쉬워? 이럴 적 없으면 농락으로 갈걸 너무 쉬운데? 자 저거 잡구 야어어 브라보 자 레벨업을 마저 하고 야어어어 걔 위에서 그냥 학살을 하시는데 자 레벨업을 마저 하고 야어어어 아이고 아 조준하고 할걸 아깝다 시간이 아까워 최대한 레벨업을 하고 최대한 레벨업을 하고 아 아깝다 됐어 유나이트 피스를 배웠고 흠 혼자 좀 위험하지 잡았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하요이님 고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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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 오늘도 고스네 방식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아래보다 위가 더 중요하대요 어흠 어쨌든 우어 위든 안해든 지금 거의 뭐 저희가 레벨링이 디자인이 이쁘니까 이쁘다 레즐스트리 얘 뭔가 로봇같다 갈까? 포켓몬 유나이트 아 이제 집들어왔어 양학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봐봐 이거 봇이네 봇이야 양학잼 양학 꿀잼 아 저녁 저녁식장 뭐 뭐예요? 야 우리 맵에서 제가 한골 안들어갔던거같은데 저쪽 팀 치 아 저녁 work 한골도 못넣 illness 못넣던거같은데 페맨후라 오오오오오오 나쁘지 않으 Volkswagen 제가 레벨업 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뭐 금방 항복 진짜 맛있게 하세요 어 뭐야 근데 포켓몬이 다 다르다 1세대 포켓몬이 아니야 어 근데 뭔가 웅장하다 야 그냥 그냥 뭐 없는데 네 오 야야야 어디서 먹으려고 먹었네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야 슈라크 장난 아니다 그 딜이 그냥 그냥 박히는데 이거는 박히 힐링게임만 힐링게임 이것도 힐링게임이죠 그냥 박히는데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표현하기가 뭔가 미안해 슈라크한테는 데미지가 박히는거야 이제 항복 나오겠는데 이제 항복 나오겠는데 야 저긴 벌써 레벨 15 다 됐겠다 그냥 우릴 기싸잖아 여기 아 그렇구나 손이 잘 안가는구나 야 그냥 하하하하하하 그냥 뭐 양악인데 컴이긴 했겠지만 양악인데 이 정도면은 컨트롤이 어렵네 컨트롤이 컨... 아 젠장 와 아나운송님 제대로 양악하셨네 더 하실분 계신가요? 어 없으면 다섯분이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거 내전 되나? 내전... 할거면은 그래도 한분 더 계셔야하는데 들어오실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전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컴을 레벨을 업 시킬 수 있나? 컴을 레벨업 시킬 수 있나? 흥에 엄진이만 시킬 수 있습니까? 듀토리얼 중 한판하고 내전하죠 한판하고 내전해요 엄지나니님까지 오면은 이제 여섯분 되니까 그때 이제 내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듀토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Gee 열심히 how can we go ई 어어 이번엔 커미 아니었음 시키는데 AI가 아니었음 시키는데 어허 제가 지금 그면은 위로트 거문콩이 어떻게 하실래요? 위로 갈래요? 아래로 갈래요? 아래로 갈거면 제가 아래로 가고 아 오케이 확인 재밌다 오랜만에 하니까 이번엔 유저이기를 유저 같다 유저다 이번엔 유저다 좋아 이제 긴장감이 조금씩 있죠 견제로 가야되나? 지금 잔만보 있으니까 아니다 잔만보랑 해피너스 있으니까 견제보다는 약간 저기 움직이는 위주로 좀 가야겠다 흠 어 어 오케이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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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아 못잡네 그니깐 게임 게임 하세요 이제 게임만큼 좋은 힐링게임도 없습니다 바짝 빠져당 빠져 빠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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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그래도 EV MontLite 했는데 우워 우워워워 유해가 좀 위험하다 레벨업이 됐어야 했는데 레벨업이 안 돼가지고 절대 견제로 가야 되는데 클났네 레벨업이 돼야 돼 일단은 저 레벨업 시켜줘요 나 가운데 못 먹어 저 레벨업 시켜야 돼 안 돼 아 안돼 그니까 됐어 하이퍼보이스 아 전장 뭐 어쩔 수 없다 아 아 너무 욕심부리셨어 키가님께서 위에 좀 도와줘요 위에 위에가 좀 중요하니까 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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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네 됐어 오케이 다섯명 됐어 레벨업이 너무 안 좋다 레벨업이 너무 안 좋다 이 불리함에서 썸만 게임이니까 아 이제 킬간힘 드셔야 돼 킬간힘 드셔요 이거 드셔야 돼 어디서 아 젠장 아 젠장 아 잔맘보 싫어 와 저거를 이야 됐다 일단은 레벨업은 시켰는데 아 위험하다 자 견제 견제 위주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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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시켜요 에너지 충전시켜요 위험해 위험해 아 위험하다 아 우아! 전반 Basen 와 어렵네 왜 안되 이거 어им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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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위험해 위험해 으워어어어어어어 이게 처음에 제가 레벨링을 잘 못해가지고 위에가 완전 망했어 진화를 먼저 했었어야 했는데 진화를 못해가지고 레벨...어떻게든 8까지는 올려야 되니까 레벨링이 실패 하지만 지금부터 성공하면 됩니다 아직 역전의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야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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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에이 굿 이거지 이제부터는 이제 반격 들어갑니다 반격 들어갑니다 검은콩님이 저기 진화를 해야 되는데 굿 그쵸 진화 먼저 해야되요 저기 몬스터부터 잡아요 안돼 지금 못 붙어 붙으면 안돼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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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붙으면 안돼 몬스터 잡아야되요 흠 흠 야 키가 시켰어요 제, 티나는 지금 레벨 디자인부터 먼저 하세요 지금 우리 레벨 디자인, 디자인이 좀 안됐어 아 아 젠작 느리다 아 느려 안되겠다 빠져야겠다 적당할때 유나이트킥해요 지금 바로 끼지마시고 나는 밑에가가지고 안되겠다 왜 다 적들이야 적들이야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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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는줄 알았네 좋았어 아직 역전의 기회 있습니다 아직 끝난거 아니에요 우리 저 위에 있지? 오케이 가자 좀 빨리 가자 아래쪽에 없어 한명 있을까 말까 한데 잡고 빠져 뒤에서 때려야겠다 괜찮 아직 역전의 기회 충분히 있습니다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굿 어디서 훔치려고 이제 잡만보다 내가 레벨이 더 높아 레벨 디자인, 레벨 디자인이 돼야돼 지금 유나이트를 끼지마시고요 유나이트를 끼지마시고 아래쪽 견제 들어가세요 견제만 들어가면 돼요 얘 못잡게 없이 견제만 들어가세요 네 싸우지마 대동엽이 싸우지마 이상했고 너무 무리하지마 이상했고 무리하면 안돼 아 이상했고 무리하면 안되는데 저거 붙지마 붙지마 한탕을 노려요 한탕을 혼자 있을깐 가면 안돼 그렇지 지금이야 아 젠장 틀렸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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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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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들어가 아우 어렵네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 불 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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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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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어 잡아요 잡아요 제발 좀 잡아줘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누가 와줘 와줘 아 큰일났다 이상의 꽃이 너무 앞섰어 탱커가 아니고 지금 뭐죠? 기술 뭘로 뽑았죠? 아 탱커 맞네 탱커인데 레벨이 낮잖아 이때는 1대1로 붙으면 안돼 자 지금 몬스터 못 때려 지금 넣을 수 있는 분 넣으세요 지키면서 넣으세요 쟤네는 지키기만 하면 되거든 아 이거 졌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레벨 디자인이 좀 안됐어 페인의 원인 레벨 디자인이 좀 약간 안됐었어 레벨 디자인만 잘 됐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괜찮아요 이길때도 있으면 질때도 있는거지 뭐 랭킹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어 오케이 이제 내전 들어갑니다 내전 뭐야 한 분 나가셨잖아 말론이 왜 나가셨어요 일단은 해볼게요 제 아이디 추가해주세요 이 게임이 뉴비들이 하기에는 설명이 너무 붙이신저래죠 맞아요 그렇긴 해 저기 이 코드 치고 들어오세요 코드 이거 치고 들어오세요 유튜브나 같이 하면 맞아요 맞아요 들어오셨나요? 됐다 들어왔다 응애 말론님 들어오시고 근데 아 그치 아주 조그만하게 절대 네네네네네레 네 곧 스탠더드 가야지 뭐 아니, 뭐가 아니에요 어떤게 어떤게? 어떻게 아시게? 어떻게? 어떻게 2대3? 이렇게? 어, 맞는데 곧 한명 끼죠, 그러면 오케이, 고? 고? 아니, 보스를 다 낄까? 아니면 3대3으로 가길래요? 보스를 다 낄까? 보스를 한 번 더 낄까? 아니면 그냥 3대3으로 갈까? 보스를 다 껴요? 오케이 자, 화이팅 하세요 방풀은 대독이면 자제 자제해주시고요 엄지님 계시고 어... 포지션 정하는 거 맞아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핫삼. 아니 엄지님이 핫삼을 가지고 있어? 기간제겠지 기간제. 야 퓨라크 자체로만 해도 강한데. 가시죠. 아 자꾸 쟤가 다 스킨에 가네. 기다리지마. 탱커로 갑니다. 됐어. 오케이. 탱커로 가겠습니다. 어택커로 가는 거는 약간 좀 무리인 것 같고. 빨리 레벨 9가 돼가지고. 아아악. 앞에 쏘께 해요.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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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아아. 아깝다. 굿. 이겨줘요. 이겨줘요. 아아. 아깝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깝다. 잡았고. 나는 안 썼다. 어. 잘하는데? 흠. 으 으흠. 으으으. 네. 이 셔이코시. 대단하다. 패스 아우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잡았고 이게 빨리 돼서 그렇구나 와아 아아 졌다 야아 야 재밌는데 야 휴게임 휴게임 휴게임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겠는데 휴게임으로 가네 한판 더 고 근데 봇이 잘했어 봇이 잘했어 오케이 다시 한판 아 아 보드 없이 이렇게 해도 돼요 응애는 울어요 림피아는 솔직히 말해서 딜이 별로 안 들어가가지고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번에는 욕심만불이겠습니다 저 혼자 위로 갈게요 아래로 가세요 윤화하면 시간 금방 가요 맞아요 잡았고 그러니까 그치 그치 타이밍 노릴려고 안되지 그렇게는 안되죠 나도 레벨업하면 돼 오케이 잡았고 잡았고 아래쪽 갑니다 레벨 디자인 좋아 나쁘지 않아 왜 룰비 배려주면 돼 아니 여기 뉴비는 뉴비는 지금 제팀에 있어요 네 아이고 16기시다니 미스하셨네 전 안쏘도 이깁니다 같은 탱크로서 레벨이 높아야지 이겨 제코 제코 이게 바로 어메이징 아 아깝다 저것도 지켜야되니까 이거 빨리 때리죠 저거 지켜야되 안 지키나? 그럼 가야지 안 지키면 가야지 안 지키면 가야지 숫자에는 장사가 없죠 숫자에는 장사가 없죠 숫자에는 장사가 없다니까요 빠지면 돼 그니까요 근데 아직 끝난거 아니에요 아직 1분남아가지고 흠 왜? 뭐 봐 오오! 아 제자 안 돼에에에에에! 넣었구만 야아 아아 죽었어 어렵세.. 어렵네에 피겜이 가능하니까 아직 끝난거 아니에요? 지켜야돼 우리 어.. 진짜 있을거있다 갈아요 잡았어요 끝 역시 이겼다 3대2 어렵죠? 아나시 형님 3대2 어렵죠? 3대2는 어렵다니까 아니 뭐 양학에 양학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스탠더드 한번 하고 마무리 하죠 스탠더드 한번 하고 마무리 하죠 예 잘하셨어 그래도 예 올라와요 스탠더드 하고 마무리하게 뭐 4대1이에요 안돼 와요 빨리 와요 뭔소리에요 안돼 일로와요 스탠더드 가게 아니 구씨나리 뭐 죽여서 안달난 사람들 밖에 안계셔 오케이 됐어 마지막은 이제 기분좋게 이기는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씨나리 방송 내일도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내일은 무슨 방송할지 정화게임 스킬 먹어서 많은 게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트는 제가 꾸준히 올려놔 가지고 언젠가는 제가 저기 마스터 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방송이 아닌데 구씨나리가 보인다 그러면 어김없이 같이 같이 해도 될까요?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야되는게 그쵸 그니까 이번 시즌 시작한지 얼마 안됐던데 왜 다 중앙이에요 네 검은콩니 중앙 안돼요 위로가 위로 아니다 제가 위로 갈게요 하긴 질겜이니까 검은콩님 아래로 가요 아래로 검은콩님 아래로 말씀 들으셨길 바래요 우와 라인텔 이쁘다 우와 라인텔 스킨 이쁘다 아나 형님 잘해요 자 중앙 오시면 안되요 자 아이케 오케이 아래로 내려가요 엄지님 엄지님 저한테 줘야돼 레벨링 제가 먼저 대야됩니다 때리긴 때리셔도 돼요 때리셔도 되는데 마지막 막타를 제가 쳐야돼요 곶인거 같은데 곶이다 곶전이네 곶전이예요 곶전 살살하세요 곶전이예요 오우 위험해 보전은 보전인데 보탄대 죽을뻔했네 엄지님 레벨 4대가지고 그거 하세요 잡아요 그치 파도타기 안녕 봇이 아닌가 봇인가 봇인거 같으면 봇이 아닌거 같다고 아 열탕 많이 아파요 파도타기가 너무 샤벅이어가지고 엄지님은 너무 압속하시면 안돼 엄지님은 업자고시 압속하시면 안돼 제가 때리고 옆 뒤에서 이제 잡아주시는 역할 이렇게 이렇게 됐어 됐어 오케이 굿 좋아 레벨 디자인 좋구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어우 야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 내가 221동 안한 사이에 많이 바뀌었네 잡았고 잡았고 으으음 잘했어요 잡아요 이제 내려 저는 내려갈게요 다같이 내려와주면 좋은데 안 내려가도 되겠다 위에 그냥 지금 이거 한 게임 더 해야겠는데 보전이라서 한 게임 더 할게요 아마 지금 엄지님 이거 야도랑 고른거 굉장히 후야후했을지도 몰라 뭐가 기술이 이게 뭐야 하면서 이건 양악이죠 잡아요 잡는거 맞아요 야도란은 진짜 뒤에서 야도란이 있는것만으로도 저기 그 모든 게이머가 야도란 있는거 피하는거 아세요? 저 잡는게 장난이 아니야 저거 특히 필살기 잡는거는 장난아닙니다 진짜 맞아요 궁이 너무 착이라서 아이고 잡내렸다 잡았다 잡았다 야비야우 너는 보트야 너는 그냥 보실 뿐이야 보실 뿐이야 보실 뿐이야 뷰비 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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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쯤 못놔요 못놔 어 하하하하 대박인데? 한판 더 할게요 이거.. 보짠이날 때가 금방 끝나니까 다음판도 보.. 다음판은 보짠이든 아니든 그냥 끝내겠습니다 빠져주고 하하하하 엄청 신났죠 지금 검은콩님 오늘 처음하는데 하하하하하하 이제 검은콩님 이제 기분이 좋으셔 이제 어제 구구독했을때는 기분이 굉장히 안좋으셨는데 오늘 포유나하면서 기분이 엄청 좋을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네 흠 야 한골도 못놨죠 야 검은콩님 학살하셨는데? 검은콩님 그냥 학살하셨는데? 야어 한판 더 한판 더 찐막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걸로 엄지님 엄지님 오케이 맞판입니다 보시든 아니든 맞판하겠습니다 꽃시나리는 오후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방송하는 스키머구요 어 직장인이라서 어 돈반하며 사고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구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방송하니까요 맞아요 스라크 완전 사귀던데? 아니 평타가 굉장히 아파요 왜 그래서 스라크를 진화를 안시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 보시면은 양악으로 하고 산암전이면은 제가 견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저 위로 갈게요 엄지님 맘에 드셨나보다 자 과연 누가 아래로 내려갈 것인가 일단은 어떻게 해야되나 제가 아래로 갈게요 아 그래요 검은콩님 위로 가세요 위로 검은콩님 위로 가세요 위로 검은콩님 위로 가시고 한일전이다 질 수 없다 질 수 없다 깜깜이 있다 아까 그 얘기했던 깜깜이 흠 흠 파이팅 견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저는 견제로 들어갈게요 저 진화 먼저 시켜주셔야 됩니다 위미님 저 진화 먼저 시켜주셔야 됩니다 아 아깝다 뭐야 쟤 왜이렇게 빨라 와 와 죽는줄 알았네 깜깜이 좀 짜증나는데 됐어요 이제 레벨업하시면 됩니다 저는 견제로 갈게요 최대한 견제로 갈테니까 최대한 견제로 갈게요 위미님이 레벨업하시면 여기로 와요 여기로 어 가운데로 와요 안 돼 혼자 하시면 안 돼 혼자 하시면 안 돼 됐어 이정도면 견제는 됐어 됐어 오케이 아 못잡았다 잡았다 오케이 됐어 오케이 잡았구요 최대한 견제로 갈게요 최대한 견제로 갈게요 최대한 견제로 갈게요 너무 가지마시고 위미님은 저랑 같이 레벨업 진화해야돼 딕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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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레벨 6까지만 딱 올리면 딱 좋은데 그렇지 저 가운데 먹어야 되는데 오케이 됐어 우리가 먹었다 너무 가지마요 너무 가 오 가도되나 가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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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히라크 있네 히라크가 레벨 벌써 7이야 위험한데 오케이 제발 잡아 제발 아 제발 아우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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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스킬 하려고 왔다 왔다 조심해요 히라크 있어요 예 됐어 잡지 말고 견제만 해요 견제만 아 아 젠작 두명이 지키는건 역시 좀 오버였나 아 히라크가 잘 지키고 있네 뭐야 쟤 뭐야 뭔데 사라져 오케이 좋아 됐어 잡자 오케이 아직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잡자 와아 와아 적이 안잡히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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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악 양악 아아 안된다 역시 저기 엄지님은 거기 잡으시면 안돼 엄지님은 거기 거기 있으면 안돼 엄지님은 거기 있으면 안돼 엄지님은 거기 있으면 안돼 엄지님은 위에 그냥 위에 있어 그냥 아이고 아이고 뭐야 뭐가 좀 닿고 있는데 계속 에너지 닿고 있는데 음 넗자 위로 가야되는데 음 아 야 피카츄 견제 잘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못잠나 못잠나 아아 참딸 제발 아 위험해 아 아깝다 아 아 어렵네 지금 레벨 11 아 잠깐 안되안되안되 잡아야돼 잡아야돼 야 제발 됐다 우와 죽는줄 알았다 먹히는줄 알았네 잡았다 오케이 어디서 씨 아 잡았다 스피드로 잡았네 흠 견제 조심해야되요 굿 굿 야 저기 위에가 다 모여있네 레벨 12 20점 만들수 없나 아까 내면한데 아 아 못잡았다 됐어 오케이 흠 굿 나이스 잡았다 흠 가자 파이팅 파이팅 굿 데뷔 중앙에 있어줘요 혼자 혼자 있으면 안되 오케이 아 뭐야 잡을게 있나 아우 아아 아깝다 와 졌다 깔끔하게 졌다 깔끔하게 졌다 아 아깝다 아깝다 잘하셨어요 다들 네 잘하셨어 아쉬운데 찐막 한번 갈까요 아쉬운데 찐막 한번 갈까요 저기 아까 그 뭐냐 위이비님께서 저거 그 50개 제대로 들어갔으면은 이 게임 몰랐어 진짜 조금만 시간 더 있었으면은 찐찐막 원래 그 생방식의 묘미는 찐막 찐찐막 아니겠습니까 뭐야 뭐야 아나숑님 나가셨는데 아 알겠습니다 아나숑님씨고 많이 하셨어요 자주 놀러와주세요 그럼 4명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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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척 말고 그냥 이렇게 가요 이게 좋아 이게 실력도 늘고 좋아 다행퀴도 좋아요 맞아요 렉이 좀 심해요 맞아요 지금 아까 전부다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심하긴 심해요 저도 처음에 렉 엄청 걸려가지고 도점 갔다 아 어... 도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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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점이에요 여러분 도전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기 엄지님 거무쿡님 양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래로 갈게요 네 닌텐도에요 닌텐도 닌텐도도 처음에 렉 엄청 걸렸어요 자 양악 부탁드립니다 양악 엄지님이 어디였죠 저 따라와요 네 보시니까 관계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키라크 아니 저 위로 가요 위로 위로 가요 엄지님 위로 가요 위 그렇다고 너무하면 안되고 위로 가요 엄지님 제가 중앙 갈테니까 아니 아니 그냥 위로 가요 그거 잡지 말고 아직 보시니까 관계는 없는데 야 저 양악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번엔 이번에는 꿀잼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원래 매지컬 매지컬파여가지고 위로 가야지 그 안되 이 향이씨가 위험해 내가 도와주러 가야겠어 아니 위험하지가 전혀 위험하지가 않네 응 이 향이씨 잡아야되어 잡아야돼 잡았어 오케이 잡고 잡아 그냥 다 잡아버려 그냥 다 잡아와 그냥 다 잡아와 그냥 잡았어요 내가 먹고 저는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사실상 탱커에요 그쵸 제 유튜브 보시면은 이걸로 활약한거 엄청 많아요 매지컬로 진짜 1대2로 싸웠는데 랭커정에서 1대2로 싸웠는데 1대2로 다 이기고 한때 그랬었던 기억이 있었죠 도전이니까 도전이니까 아아 진짜요? 위에는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야 보처넬션은 그냥 날라다리시네 다들 이렇게 빵 아까 랭돌이가 피곤해 아아 랭돌이가 피곤하셔서 그렇구나 랭돌이가 피곤하셔서 그렇구나 딜이 가능하지 알겠습 내일은 근데 다른방송 해야되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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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게임 스키머라가지고 포유나만 하진 않아요 하지만 끝나고 나서 포유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자주 놀러오세요 유튜브 구독은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포유나 예전, 예전 동영상 보면은 포유나 한거 되게 많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참고 한번 하시고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이건 뭐 피스컬이지 뭐 이건 뭐 피스컬이지 뭐 뭐야 뭐야 얘 사람, 사람이야? 왜 노릴게 있지? 아 그려보니까 내가 지금 같이 있는 애가 컴터지 참 오 깜짝이야 어우 놀래라 어우 놀래라 오 아니 좀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세요 예 깜빡이 좀 켜고 나 보탄대 다 하는 줄 알았잖아 지금 그 방금 전에 네 깜빡이 켜고 들어오세요 와우 깜짝 놀랐네 히라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네 벌써 항복했어 쉽죠? 야 재밌네 오랜만에 인간 재밌다 또 그니까 밍밍해요 맞판으로 하기에 약간 아쉬운 게임입니다 한 판만 더 하겠습니다 진짜 찐막 진짜 찐막 이제 더 이상 한다고 얘기 안할게요 더 이상 한다고 얘기 안할게요 이게 찐막입니다 이제 찐찐막? 네 맞습니다 네 찐찐막입니다 이제 찐막 오케이 찐하게 한번 가보죠 찐하게 한 분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시죠? 하하하하 신만들 나오려면은 이제 매지컬 가지고는 안되지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막판 진짜 막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돌래요 근데 이게 사람 걸리면 중앙 돌면 좀 위험해 그나마 경험 있는 분이 하시는 게 좋아 이게 중앙 돌고 위쪽으로 오실 수 있다고 하면은 네 괜찮습니다 어... 검은콩님은 뭐고 싶지 보고 아니야 검은콩님 중앙 가시면 안돼 그 캐릭은 중앙 가면 안돼 네 그 캐릭은 중앙을 가면 안돼 위이비님 이 엄지를 아 엄지 위이비님께서 중앙을 가시고 엄지님이 저 따라오세요 개굴 닌자를 타고 싶다 진짜요? 엄지님 저 따라오시고 검은콩님하고 이거 보전 같은데? 보전이네 보전입니다 아 젠장 사람... 사람 남아야 되는데 자 양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악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그정도야? 하하하하 아니 얼마나 태어난거야? 뭐 검은콩님이 진짜 다 중앙가시는거였어? 그래도 예전 예전 보전은 그래도 좀 강했는데 아니 아 그렇구나 보전이니까 마음 편하게 하세요 네 이분들끼리 대외면버 꾸리면 진짜 재밌겠다 내꺼야! 그치 하하하하 이게 바로 스틸! 이게 바로 스틸이라는 겁니다 일로와 일로와 때려 때려 깨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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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스틸입니다 매지컬로 오우 오우 너무 가셨다 너무 가셨죠 아무리 보시라고 해도 너무 가시면 안돼 이브이 마크 제가 이브이를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저 진짜 연습 많이 했어요 이거 이브이 잡아요 네 잘가라 야 야 아 아 아 오 끝까지 갈쇼 잡으셨쇼 이게 양악이다 이런 컴퓨터라 저게 진화하네 어 설마 밑에 밀리는거 아니죠 내려가시죠 아 엄지님은 지켜요 엄지님은 자리 지키세요 에네드에 또 넣을수도 있으니까 엄지님 한명이면 충분해 백쏨 백쏨명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위험하지 으! 아 진짜요? 아 난이도가 올라가요? 뭐야 왜이렇게 세 다들 왜이렇게 세 검은콩님 엄지님 도와주러 가요 그치 아 진짜요? 이 다구리의 장사는 없지 확실히 이거 나 혼자 못잡는다 안녕 야 힐끼리 싸우고있어 힐 힐러끼리 싸우고있어 가라 잡아요 네 야 검은콩님이 그냥 날 만나셨네 그냥 장난 아니네 그냥 오늘 그냥 적진 들어가가지고 그냥 무자비 학살하시는데 네 이거 검은콩님이 이제 고시나리님 이제 포유나 포유나 방속 자주해줘요 이러는거 아니야 이제 그냥 적진 들어가서 그냥 무지형 무지형으로 그냥 무지형으로 하고 계셔 그냥 피지컬로 그냥 모든걸 다 포케어하고 계시는데 거기 거기 적진이에요 아군기지 아니야 아군기지 아니에요 네 진짜 적진이나 아군기지는 헷갈리시는거 같애 네 살려드릴게 살려드릴게 하하하하 그냥 야각하고 계시는데 아 못잡았다 한.. 한가리.. 한가리압씩 잡아야되는데 하하하하하하 꿀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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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 죽겠다 못한테 죽으면 휴치심을 느껴 오케이 와 이게 아니고 완전 쎄 진짜 와 안죽어 안죽어 거기 아군기지 아닌데 네 왠지 힐 받으면서 지금 하고있는거 같애 네 여기가 아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검은콩님 장난아닌데 예 야 지금 네 제 보.. 예 보.. 그럴지도 몰라요 다음 보기에는 아마 보전이 걸려도 깨지 않을까 야 야 흐흫 어제오늘 진짜 웃기시다 그러니까 이거 방송권이 깨.. 뺏기겠는데 고시나리가 이제 내가 아니게 생겼어 네 아 뱅드림 어? 하드 플레이 뭐야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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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지님 그만하시게? 네 얼른 들어와요 네 저도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기 코드 알.. 코드 열어놓고 화장실 다녀올게요 네 뱅드림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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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짠 vlp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세요 오세요 에 푸우르님 오세요 한판 해요 마판은 다 같이 해야지 いい 검콩인 초.. 초대 알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제 들어오실 것 같애 고바스보라뇨 아니 고바스보를 아시는 분이면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아닐 것 같은데 뭐예요 아임용패민담님 일단은 친구 추가 안하신 분 친구 추가하고 마지막 진짜 찐막입니다 이제 컴퓨터 걸려도 찐막입니다 어 위이비인이 왜 떠나셨죠 지금 아마 거절을 하시지 않을까 아 다시 들어오셨다 알겠습니다 조금 막판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세요 근데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그 할 수 있는데 이 다섯 분 끼리 저기 랭게임하고 싶다 좀 올려봐요 시간이 있을 때 어? 검은콩님은 못하시는 건가? 아 못하시네 아 검은콩님 계셔야 되는데 검은콩님 어제오늘 재미있으신 검은콩님 안계신가요? 검은콩님이 나가신거 봐서는 어 제 추리로는 어 제 추리로는 저기 엄 엄크이지 않을까 엄크이지 않을까 엄크이지 않을까 포인트 포박해요 뭐? 뭔소리에요? 아 포인트 도박 뭘로? 다음에 하도록 하죠 포인트 도박 할 수 있어요 예측시스템 해가지고 봇대 봇 그것도 가능해요? 나쁘지 않은데? 위비님의 그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습니다 어 이번에는 보전이 아니.. 아닙니다 이번엔 보전이 아닙니다 이렇게 렉이 좀 많이 걸리는 것밖에 보전은 아닌 것 같고 이번엔 제대로 갑니다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검은콩님 잘자요 엄크 맞네 잘자요 고 시나리의 추리력이 정확하게 맞았죠 검은콩님 이러다가 제가 검은콩님한테 방송을 뺏기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파이팅! 뭐야 트래펄드? 얘는 못이 동화면 좀 생겼다 파이팅! 견제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공격타입이 두 분 계시니까 질 수 없다 파이팅! 굿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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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아아 조준 잘못했어 아아 ヒ 히힛 히힛 LEF 전 момент ерг aquell 히힛 히 discern 5 enemy 굿 los leg bo mas env 다만 돼도 됐다 간다 다 내꺼 내꺼 잡았다 오케이 먹고 빠져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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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됐어요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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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유리해 뒤로와요 레벨업해요 레벨업 아하아 나쁘잔 그만 레벨파 먼저 되면 좋다 중앙을 어디서 먹으려고 어 데로뜨다 데로뜨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에 위험하다 위험 위험하다 어디서 어디서 하려고 잡았다 잡았다 데로뜨 잡았다 데로뜨 잡았다 데로뜨 잡았다 안돼 아아 도망갔다 제발 아 잡았다 안돼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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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위험해 우와 죽는줄 알았다 우와 우와 살았어 와 죽는줄 알았네 위 위 위 위 좋아 레벨파 됐어 유나이트 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어 위험해 어 이건 이건 있을 수 없는데 아 젠장 왜 밀어 아 젠장 왜 밀어 아 아 다 다 갔어 잡았어 오케이 굿 아 죽었어 위험한데 오케이 좋아 아래쪽은 화이팅 위쪽이 좀 위험한데 아 젠장 끌렸다 괜찮아 오히려 좋아 왈바 왈바 왈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오지마 오지마아 와아 위험하다 그래 니 레벨 9 되야돼 아 조준이 이상하게 됐네 그렇지 시라크 대 시라크 우리 시라크가 강하다고 괜찮아 아직 이 게임 몰라요 할 수 있어 우리 외복에 조심해야됩니다 외복에 조심해야됩니다 메롱 끝 오케이 잡았고 오케이 굿 다구레는 장기타 없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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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아아 아아 야 어렵네요 확실히 어려워요 일단은 레벨업 하세요 레벨업 일단 레벨업 하세요 우리 막타만 제대로 노리면 돼 유나이트 끼지 마시고 방어 방어 위주로 해가지고 아우 아우 위험해 아우 위험해 우리는 방어로 우리는 방어로 가면 돼요 방어로 일단은 굳이 공격 갈 필요 없죠 우리 레벨업 하면 돼 지금 레벨 디자인 해가지고 레벨 최대한 13까지 맞춰봐요 벽 에플레이브 은폭 아우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코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직 할 수 있어 썸만게임이야 썸만게임 중앙 중앙 모이셔야 돼요 중앙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레벨 디자인이 약간 약하구나 중앙 중앙 우린 무조건 때려야돼 됐쌍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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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그렇지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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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무조건 먹어 먹으러 가 내가 지킬게 무조건 먹어요 라인테일 돌아오지마 그냥 무조건 먹어요 가자 가자 무조건 넣어요 무조건 넣어 무조건 넣어야돼 무조건 넣어야돼 그냥 넣어 한명만 지키면 돼 아 저거 들어가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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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복깁니다 아 아깝다 졌다 저거 저거 들어갔어 아 저거 들어갔어 졌어 죽어졌습니다 아 아까워 야 그나마 타이밍 타이밍 잘 잡아가지고 잡았는데 아쉽다 그때 죽지 말고 바로 갔어야 했는데 죽어가지고 아쉽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우리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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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라 어라 어 왜 왜 어라 어라 어 어라 우리 이겼어 어 어떻게 왜 왜 우리 왜 이겼어 어 우리 진거 아니였어 야 막타 우리 그 썬더만 게임 역시 막타를 쳤기 때문에 야 손을 돋았다 와 와 이거 진거 와 다진거 이겼네 우리 와 우리 다진거 이겼어 하하하하하 고스 가 캐리했다 고토케 야오 고스가 또 캐리했죠 아주 캐리하면 고스나리 아니겠습니까 자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더 하고싶지만 저도 내일 출근이 걸렸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즐거운 방송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 노력하구요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아직 구독 안 누르시면은 구독 버튼 구독 버튼 딱딱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구요 내일도 방송이 있습니다 내일도 다른 방송이지만 고스나는 응원을 주신분들은 언제든지 놀라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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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버튼